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2월 20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검직한 기사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지금까지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은 시진핑 방안입니다. 중국은 거의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현재 준전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자들이 방안이 돼 신경을 쓸 결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는 왜 이런 기사를 계속해서 내놓는 것일까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월 20일자 중앙일보는 시주석의 방안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2월 20일 날 한중 정산의 신종 코로나 사태 등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이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안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더했습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주어 코로나19와 싸우는 것에 의문과 지지를 표해 주어서 깊이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미뤄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음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양국 간 정상 교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월 21일 날 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 시기와 관련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외교당국과 조율 중이다. 이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점검해봐야 될 일들입니다. 중국 상황은 현재 일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거대 도시의 봉쇄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우한 폐렴이 확산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매달린 듯한 그런 모습에 청와대는 이 땅의 보통 양식이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내치 때문에 시주석이 외국을 방문하는 일이 모양도 좋지 않고 여유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저토록 시주석의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청와대가 저처럼 시주석의 방안에 매달리기 때문에 다른 의사결정들은 그동안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한 폐렴 사태 초기부터 중국 출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에 청와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에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월 20일을 전후한 문 대통령의 시주석에게 전화거리기, 외무부의 입장 발표, 그리고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 등은 설마설마했던 그런 주장을 충분히 입증시켜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안을 성산시키기 위해 우한 폐렴 사태 초기 단계부터 줄곧 중국 출발 외국인 유입 검지 조치에 소극적이었으며 지금도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추적이었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의 감염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놀라운 속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방안, 예정대로 추진 등과 같은 이런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국가 간 관계라는 것이 한쪽이 매달리고 다른 한쪽이 너끈하다면 당연히 매달리는 쪽은 너끈한 쪽에 반대급부 어떤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이 좀 깊은 국민들은 이번에는 뭘 더 주려고 저렇게 하나 그런 우려나 건심이나 걱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중국에 또 무엇을 양보할 생각인가 이런 질문을 가진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이 한국 측에게 요구할 의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의제 모두가 한국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동시에 한미 관계나 한미동맹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중국이 방한 과정에서 요청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남중국에서 다국적 항해 자유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 화웨이 문제로 대표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려달라. 홍콩 신장, 위그루, 대만 등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알려달라.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전력 탈퇴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알려달라. 이 모든 것들이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민의 주권에 해당하는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산불정책으로 대거 양보해버린 그런 엄청난 일이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중국이 무엇을 줄 의향을 갖고 있는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뒤를 따를 것이고 한국 측이 또다시 산불정책처럼 큰 것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중국이 방한을 두고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매달림의 결과라는 것이 이번에도 한국이 더 많은 것을 중국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그야말로 걱정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